자 2020년도 9월 21일 아침 시황분석 3차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한것대로요 아침장에 갭상이 오늘 강하게 왔어요 그래서 요시간에 9시 20분에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무조건 지지 받고 올라가지 못하면 선물옵션 선물 콜옵션이 중농구간이기 때문에 무조건 올라가야 된다 보폐가를 2352를 뚫고 올라가면 2353이죠 뚫고 올라가면 2353 55를 잘 봐라 자 여기가 오늘 고점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지 받고 있다가 이제 강하게 이제 나머지 남아있는 시간이 10분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했죠 제가 중간에서 40분에 됐을 때 10분 15분 안에 무조건 2355를 뚫고 올라가야 된다 자 그래서 2355 오늘 제가 고점 이야기했던 부분에 정확히 주가가 올라가서 더이상 못 올라가고 주가가 밀렸죠 그래서 이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제 방송을 앞으로 들으시는 분은 제가 얘기한 구간이 오면 선물 매도를 때리고 푸드옵션 매수를 때리면 중간에 이렇게 주가가 이제 이 구간에서 쫙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쫙 빠져버릴 때 제가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자 여기에서 더이상 추가 하락은 지금 당장 안온다 무조건 얘는 올라온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매도 때린 사람들은 안다가도 여기서 수의 실현을 하고 그리고 다시 올라오면 또 한번 매도로 때리고 그래서 지금 이제 주가가 지금 쭉 빠진거에요 오늘 바다까지 지금 빠졌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서 바로 밀려버리면 선물 매수가 한방에 죽어요 죽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10시 22분이야 이제 장 시작한지 1시간 반 밖에 안됐어 여기에서 주가가 한꺼번에 쫙 밀려버리면 아 이거 요런것까지 가르쳐주면 안되는데 아 그냥 입 닫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얘는 이제 다시 올라와야 돼 여기까지 올라와야 된다니까 무조건 판을 뒤집어 엎어야 되는 거야 매수는 자 전저점 오늘의 전저점에서 지지받고 전저점이니까 지지받고 올라온다 천만의 말씀이고요 기술적 분석은 그렇게 하는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우리가 차트 분석을 할 때 전저점 오늘의 전저점이니까 전저점에서 지지받고 올라갈 거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그게 이제 따지고 보면 쓰레기 지식이지 쓰레기 지식 전혀 틀린 얘기는 아닌데 뭔가 이유가 합당 그거보다 전저점이니까 우리가 기술적 분석을 할 때 전저점에서 오늘의 저점에서 이렇게 반등권이 왔으니 요 구간에 전저점이니까 매수 잡고 손저것 잡고 들어가자 자 이랬다가 들어갔다가 뭐 어느정도까지 올라오다가 다시 깨고 내려가면 또 전저점이니까 매수 들어갈 거야 아니거든 여기에서 벌써 작전이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까 제 이런것까지 내가 가르쳐주면 이거는 몇천만원짜리 2500만원짜리 교육이기 때문에 내가 이거 가르쳐줄 수 없고 자 무슨 이야기냐면 여기에서 지지받고 무조건 올라가야 되는 구간이 있는데 우리가 전저점에 차트 분석을 하는 차트쟁이들은 막연하게 앉아가지고 전저점 오늘의 전저점이니까 여기서 무조건 지지받고 한 번은 반등이 온다 그래서 들어갔다가 어느 날은 맞고 어느 날은 그냥 왕창 깨고 내려가거든 그래서 그런 무식한 투자를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이건 지식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술적 분석을 무조건 차트만 보고 들어갔다 그러면 이거는 한 방에 뒤진다는 거지 어느 날은 맞고 어느 날은 안 맞고 자 그러면 지금 시간에 지금 시간에 얘는 선물 매수는 아침장이 오늘 이제 종합적인 시황을 얘기해주면 어제 짱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뭐라 그래서 오늘은 무조건 2300포인트를 깨고 내려간다 이게 매도하는 사람들의 전략이란 말이야 선물 매도 그 다음에 푸드옵션을 매수한 사람들의 전략이라고 전략인데 어제 미국장이 상승장으로 끝난 게 아니라 나스닥은 상승으로 끝났으니까 나스닥은 얘는 지금 커플링이 제대로 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지금 고스피는 계속 디커플링이잖아 미국장이 떨어졌는데도 오늘은 올라가잖아 이게 바로 뭐냐면 디커플링이거든 자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 여기에서 전략이 나온다는 거야 아침장에 미국장이 정상적으로 끝났으면 우리나라장이 지금 오늘 더군다나 하락 추세라고 내가 이야기했잖아 하락 추세인데 디커플링이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갭상이 지금 튀어 올랐단 말이야 아 이렇다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장이 지금 상승장이니까 매수로 대형 들어갔던 사람들은 한 방에 뒤지는 거야 아침에 이야기했지 뭐라고 자 오늘은 전략상 선물 매도 포지션을 잡고 있는 애들이 어제 미국장이 하락장으로 끝났으니 아침장에 개파락으로 떨어져가지고 개파락으로 떨어지면 별로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다라는 얘기는 뭐냐 오늘의 하루의 전략상 오늘 하루 전략을 꾸며야 되잖아 별로 먹을 게 없다니까 그래서 푸드업시션 선물 매도가 전략적으로 져준 거야 이게 바로 사기야 무슨 말인지 알지 포지션을 갖고 있는 애들은 이게 사기를 치는 거라고 그래서 전략적으로 아침장에 양보를 한 거야 왜 개파락으로 떨어지면 장이 추세가 바뀌어 버리거든 별로 먹을 게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야바이 시장이 나온 거야 상대를 속임수를 쓴 거지 속임수를 써서 이 시장은 야바이 시장이라니까 그래서 속임수를 써서 아침장에 전략적으로 양보를 한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매수가 들어오는 거지 그때에 앉아가지고 내 패를 상대패에다가 다 던져 버리고 여기서부터 하방 포지션을 구축을 한 거야 다시 새롭게 오늘 전략을 짠 거야 그래야 55장까지 2300포인트 빠질 때까지 옹골차게 빼먹는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아침장에 여기서 2300 어제 2326인데 2300포인트 빠져봐야 26포인트 밖에 못 먹어 그러고 나면 2300포인트를 깨고 2900포인트까지 주가를 밀어야 되는데 한방에 이게 오늘 이렇게 안 밀린단 말이야 엄청나게 급락이 뭐 이렇게 팬데믹이 오지 않는 한 초급락이 오지 않는 한 아침장서부터 그렇게 밀기 시작하면 뭐 2800포인트까지도 깨고 내려가야 되는데 너무 힘에 벅찬 거야 그래서 시간과의 전략 싸움을 선택한 거지 아침장에 양보를 한 거야 그냥 전략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 시간대에 9시 49분에 포지션의 변화가 오면서 내가 요 구간은 오늘의 고점이라고 얘기했잖아 그제 자 여기에서 주가가 이제 하락장에다가 배팅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상대패를 속임수를 쓰면서 지금 때린 거야 그래서 아까 이 구간에 여러분들이 내 방송을 보고 오늘이 이제 첫 방송 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 구간에 선물로 매도를 때리고 이 구간에서 이제 추가 하락이 여기서 한꺼번에 오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떨어지면 단타 튀는 사람들은 매수 땡기고 기다리고 있다가 여기서 매수로 전략을 짜도 돼 선물 매수로 땡겨버리고 올라오면 매도로 때리고 추위 실현하고 다시 여기서부터 이 2355를 고점으로 손저가를 잡고 아 아까 전에 내가 얘기한 것대로 움직이니까 아 여기서부터 다시 매도 포지션으로 때리겠다 그리고서 앉아가서 선물 매도를 때리거나 푸드옵션 매수를 때리는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전저점을 지금 깨고 내려가잖아 지금 이런 게 바로 포지션 싸움의 전략 싸움이라는 거야 그지? 내 예측대로 정확하게 시간시간마다 디테일하게 다 잡아주잖아 목표가를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이야 얘는 선물 이제 선물 매수 포지션은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시간에 너는 여기서 더 이상 방어를 못하면 얘는 한방에 뒤져 얼마까지 2300 포인트까지 그래서 여기서 판을 뒤집어 엎어줘야 돼 한번 엎어줘서 너는 무조건 2342까지 뚫고 올라와야 돼 모두 올라오면 너는 한방에 오늘 그냥 2900 포인트를 깨고 내려간다니까 이런 포지션이 지금 매도 포지션에서 이미 전략을 짜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매도 포지션도 한번 접어주는 거야 너무 빨리 내려가면 오늘 하루 지금 이제 10시 반 밖에 안 됐는데 4시간 반을 더 공략을 해야 되는데 너무 빠르잖아 아 요거 중요한 얘기인데 요걸 원격결에 해버렸네 요게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지 내 교육비가 2,500만 원이야 5시간에 그래서 요 구간에 전략적으로 한번 매도 포지션을 지고 있는 애들이 한풀 잡고 또 속임수를 쓰는 거야 그냥 양보할게 또 한번 올라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양대 포지션을 잡고 있는 애들은 요 구간에서 한번 전략적으로 매도 포지션을 지어줄 때 스위시런을 하고 다시 올라오면 포지션을 다시 깔고 이런 식으로 주거니 바거니 하면서 작전을 피는 거라 이 얘기야 이게 전쟁이야 전쟁 금융전쟁 금융전쟁인데 여러분들이 금융전쟁에 대한 지식이 하나도 없이 앉아가지고 들어가면 한방에 뒤지는 거지 아 예 참깨라면요 어서오세요 그래서 이런걸 여러분들이 알고 들어가야 돈을 버는 거야 그러면 뭐라 그랬어 이 구간에 손조카 잡고 매수 땡기면 되잖아 선물 그리고 풀옵션 저 콜옵션 매수 땡기면 되고 얼마까지 2342까지 그러면 요 구간에 스위시런하고 더 이상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보고 있다가 더 이상 못 올라가 그러면 다시 하락장에다가 배팅하는 거야 이런 전략을 여러분들이 다 알고 투자를 해야지 그래서 내가 아까도 얘기했잖아 요게 몇백만원짜리 교육이라고 요게 한꺼번에 깨고 내려가면 안 된다고 왜 빼먹을 게 없으니까 상대를 속임수를 써야지 안 돼가지고 더 많이 빼먹을 거 아니냐고 개미들 피눈물을 뽑아 먹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래서 지금 전략적으로 양보를 하는 거야 그래서 매수가 얘가 들어오는 거고 요것으로 아침장 디테일하게 시험 분석을 지금 세 번째 마무리 해 드렸고요 장추위를 잘 지켜보십시오 제 얘기대로 분명히 흘러가게 될 겁니다 달성료 장추위를 잘 지켜보십시오 해외 기초경제